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에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또 멋있게 힘차게 걸어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에너지 잘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나오는 찌꺼기들을 잘 버려주면 건강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기계들은 세월이 흐르면 뭔가 이 모든 것들이 좀 잘 안 돌아가고 그 중에서도 생기는 독소들 노폐물들이 잘 배설이 되지 않고 노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까지냐가 문제이지 대부분 먹는 것도 조금 줄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나가는 쪽에서 좀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모든 세포세포가 일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노폐물을 대변으로 소변으로 잘 버려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몸속에 독소들이 너무 많이 쌓일 때에 처음에는 무겁고 가렵고 머리 아프고 뭐 그런 정도로 시작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중증 질병들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마다 만든 그 모든 독소와 노폐물을 끊임없이 재처리 해주면서 아직도 필요한 건 흡수하고 정말 얘는 다시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을 다 걸러서 버려주는 장기가 무슨 장기라고 그랬어요? 신장 그런데 이 신장의 필터 필요한 건 다시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은 걸러서 버려주는 이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해주는 사구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세월이 흡수하고 세월이 흡수하고 기능이 팍 떨어져서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들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구체 신념 원인에 따른 치료 완전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장 중에서도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느냐 참 다양한 질병들이 있죠. 똑같은 식으로 치료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백 투 에덴에서는 이 신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에 어떤 쪽에서 문제가 있어도 다 치료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지라도 이것을 다 빠짐없이 해결해 주면서 회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치료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서 신장은 조금이라도 먼저 이런 생활을 통해서 나빠지지 않도록 해 주면 되겠고 이미 나빠졌을지라도 이렇게 제대로 해 주면 회복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3끼 무슨 일이 있어도 먹는 거예요. 이것을 잘게 잘라서 소화를 시키고 또 흡수해서 심장으로 보내주면 심장에서는 펌프질을 해 주면서 전신에 나 활동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세포마다 그 영양분을 공급을 해 줍니다. 장장 역할을 해 주는 3대 영양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양은 적지만 얘를 에너지가 되게 만들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처리해 주는 불소식의 영양소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기폭제, 산소가 들어가면 활활 타오르면서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이 모든 활동들이 진행될 때에 에너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산소와 그리고 또 영양분을 공급해 주러 갔었던 동맥은 그 세포에서 일을 하고 나온 찌꺼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맥을 통해서 다 수거해서 심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노폐물이 들어 있는 피를 또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 심장에서는 이걸 좀 재처리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심장으로 나가는 동맥으로 그 피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 신장에 딱 들어가는데 신장으로 들어가는 동맥을 수입, 들어올 입자 들어오는 아주 작은 새 동맥이라 그래서 새 동맥으로 들어가는 쪽은 좀 넓다 그랬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수입 새 동맥을 통해서 걸러져야 될 피가 들어가면 보호만 주머니라고 하는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더 가는 꾸불꾸불꾸불꾸불한 이 모세혈관 뭉치가 있습니다. 실뭉치처럼 그래서 실사자를 써서 실이 공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구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꾸불꾸불꾸불한 것이 기가 막힌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를 쭉 지나가는 동안에 이제 필요 없는 것은 보호만 주머니로 새 나가고 설령 새 나갔다 할지라도 아직도 쓸모있는 것은 다시 거둬들이는 이런 작용을 하고서 이제 보호만 주머니 구석구석 돌다가 다시 나오겠죠. 그런데 나오는 쪽의 그 작은 수출 새 동맥은 굵기가 훨씬 더 좁아졌다는 거예요. 8차선 도로로 물건을 날라줬는데 나오는 도로는 2차선 밖에 안 된다. 그럼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야 빨리 가 왜 안 가 하고 밀고 저기는 못 나가면 이 사구체 모세혈관 실탈의 속에서는 압력이 생길 거예요. 즉 깻목 짜듯이 이걸 짜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으로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지 못하니까 그 동맥 사이로 삐져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과라 그럽니다. 일단 걸음망에다가 부면은 채 구멍보다 작은 건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고 큰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 구멍이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방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단백질 그리고 포도당 이런 것들은 잘 안 빠져나가지만 나머지 독소와 노폐물 찌꺼기는 빠져나가도록 돼 있는 이 모세혈관의 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되는 물질들을 보면은 지방은 거의 안 빠져나가고 단백질도 거의 안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독소 비슷한 건 다 걸러내야 되니까 몇 개는 빠져나가더라도 걸음망에서 다 여과되게 해줘서 그 걸음망을 통해서 여과되는 물질을 보면은 일단 물이 없으면 흘러나가지 않을 거니까 물도 빠져나가고 또 포도당도 일부는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단백질 중에서 잘게 소화되면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도 빠져나가요. 일부는 그리고 그 단백질이 분해된 부산물 중에 하나인 암모니아 이건 독성이 있죠. 그걸 일단 독성이 없는 요소 형태로 바꿔진 것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 염류 미네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분이나 칼슘이나 이런 것도 일단은 빠져나갑니다. 얘들 아까워서 하나도 안 보내려면은 나쁜 것도 내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 버리기를 원하는 노폐물이 이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과라고 그래요. 걸러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뇨관 오줌요자죠. 오줌 뽀로 가는 관이라는 것인데 여기는 아주 가느다라 해서 세자를 쓰는 거예요. 가느다랄 세자 세뇨관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쭉 이제 나가는데 살펴보니 아직 쓸모있는 것들도 같이 섞여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출 세 동맥이 그 세뇨관을 비비비비 꼬면서 지나가게 해놨고 그러고서는 이 세뇨관 모세혈관이 그 같은 길 쪽으로 같이 붙어가면서 세뇨관으로 여과되어 나간 것 중에서 아 너는 버릴 수가 없어 다시 재활용해야 되겠어 하는 것을 재흡수를 합니다. 이 모세혈관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들은 물은 필요한 거죠. 노폐물만 빼면 깨끗한 물 되는 거니까 노폐물만 버리고 물은 재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당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버릴 이유가 없죠. 포도당도 재흡수를 해요. 단백질도 필요하죠. 굉장히 많은 단백질을 우리가 재흡수합니다. 아미노산도 재흡수하고 미네랄 같은 경우는 다 흡수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내 몸에 많으면 버립니다. 적으면 흡수를 해요. 자 이렇게 재흡수를 하고 가다 보니 걸렀는데도 아직 안 빠져나간 노폐물이 여기에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너 왜 아직도 안 나갔어? 하고 다시 세뇨관으로 밀어넣어버립니다. 아주 작은 찌꺼기들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분비입니다.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분비를 해서 세뇨관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내 몸속에 필요한 것들은 이런 여과장치 또 재흡수 분비 과정을 통해서 다 흡수했고 정말 정말 쓸모없는 노폐물만 세뇨관을 통해서 이 오줌보로 다 보내가지고 그 오줌보에 많이 쌓이면 소변으로 버려 주면서 언제나 우리 몸은 정말 노폐물이 없는 그런 청결한 상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나이가 들면 어디부터 능나요 나이 들면 느끼기는 어디서부터 능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나이가 먹는구나 어디서부터 제일 느껴져요? 얼굴도 거울 안 보면 모르겠고 머리도 거울 안 보면 모르는데 눈에서 제일 먼저 느껴지지 않습니까? 눈은 조금만 나빠져도 표시 확 나죠? 젊었을 때 하고 다르게 그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세뇨관 사구체 사구체도 나이에 따라서 무조건 늙는다는 거예요. 안 늙을 수는 없어요. 아니 오래 쓴 기계가 새 것하고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보통은 여기 수입 새동맥으로 이 노폐물 좀 걸러주세요 한 것 물까지 다 포함한 게 100개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99는 다시 흡수합니다. 진짜 노폐물 1만 버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폐물이 걸러져야 될 것이 100% 다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걸러지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등급을 매기는데 5단계로 매겨서 나빠졌다 그러면 얼마나 나빠졌는지 조금 더 나빠졌네요. 이게 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단계로 신장 질병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추정 사구체 여과율 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신장이 지금 몇 프로 정도밖에 노폐물을 못 걸러줍니다. 하는 걸로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뭐 찢어가지고 현미경을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추정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안 들어가 봤어도 딱 검사한 혈액이나 이 오줌만 봐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망가진 것 같다 하고 추정하는 중요한 지표는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 숫자하고 이 사구체 여과율은 거의 비슷해요. 그냥 알기 쉽게 크레아틴을 가지고 수학 공식으로 좀 계산해서 만들어낸 것이 사구체 여과율이라 같은 함수관계로 변화가 되는데 콩팥 질병이 한 1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얘기는 그 EGFR 이라고 하는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 90ml 이상 90ml 이상으로 나오면 이거는 정상 신장 기능을 가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2단계는 90ml 이하로 떨어졌으면 난 신장 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60ml 에서 한 90ml 정도 90ml 정도가 되면 2단계인데 이때부터는 신장 기능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드디어 3단계가 되면 60ml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30에서 59면 내가 신장이 좀 안 좋구나 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예요 60ml 이하로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노폐물이 다 걸러지지 않고 피 속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노폐물 때문에 피로감을 느껴요 아 피곤해 느낌이 벌써 올 정도가 됩니다 4단계는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5에서 29 정도 됐다 그러면 생명유지에 필요할 정도로만 걸러주고 정말 필요한 정도로만 최소한 걸러주고 노폐물이 많이 혈관 속으로 돌아다니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가렵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15 미리리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말기로 보는 겁니다 신장 질병 중에서는 그리고 그때부터 투석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10이 되면 이건 무조건 투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성신부전증을 관리하는 전문병원에서는 이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자꾸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석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계속 측정을 하고 좀 늦춰주기 위한 여러 가지 약재들은 있지만 이게 나빠졌는데 다시 좋아지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투에 대해서는 나빠졌는데 유지가 아니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예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치료를 하기에 이게 다시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인별로 그런 것 때문에 사고채가 나빠져 원인이 다르니까 그 원인별로 그걸 다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장 질병은 크게 보따리를 좀 싸보면요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유전자 자체가 잘못돼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장에 막 단항성 무록이 생기는 사람들은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들도 다 그래 이건 유전적인 거죠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한 사구체 질환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어떤 박테리아 곰팡이 무슨 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들은 내 세포를 막 우적우적 먹겠죠 그러면 염증이 생길 것이고 독소가 터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혈관 속에는 독소가 포함돼 있을 것이고 그 독소는 결국은 어디로 보내져요 신장으로 보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염으로 인해서 생긴 염증이나 독소가 신장으로 결국은 가게끔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장이 또 염증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약을 먹었는데 약 자체도 독성이 있죠 그 약이 여기는 좋아지게 했는데 또 독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 어디로 가요 신장으로 가겠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이든지 음식을 통해서든 약을 통해서든 어떤 병원균 때문이든 개들이 만든 그 염증과 독소가 독소 처리해주는 신장으로 흘러가서 신장도 견디지 못하고 망가질 수 있는 개통의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원인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연적으로 사구체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꼭 신장 쪽의 문제가 같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으로 인한 사구체 질환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네 번째 혈압이 높아도 또 사구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 국민의 지금 대한민국 3분의 1이 고혈압을 갖고 있는데 혈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가 신장과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는 사구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면역세포가 분별력이 떨어져서 자기 사구체를 공격해서 염증이 생기는 자가 면역계통의 신장병도 있어요 원인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럼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구체 질환을 대표적으로 이 다섯 개 보따리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찾아온 이 신장 질병 이라 할지라도 백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길래 그게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지 원인별로 백투에 대해서 사용하는 신장 질환을 관리하는 방법을 좀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신장을 초점으로 얘기를 할 뿐이고 다른 모든 질병 에도 같아요 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첫 번째 유전자 자체가 잘못돼서 찾아오는 사구체 질환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자 유전자가 잘못돼서 찾아오는 여러가지 사구체 질환 중에서는 신염증후군이 있어요 신염증후군은 알포트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제 공부한 것처럼 이 수입 세 동맥을 통해서 걸러주세요 하고 들어가면 무슨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보호만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그 속에 모세혈관이 꿈틀거리면서 얘가 필터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세혈관 하나를 자세히 보니까 혈관 안으로 노폐물과 물과 피가 지나가는데 제일 안쪽에 담는 상피세포가 있겠죠 그 상피세포가 조금씩 미세하게 구멍이 뚫어졌다 그랬어요 그물망처럼 그리고 단백질 같은 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저막이 또 하나 필터 막을 쳐놨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밖에 밖에서 모세혈관 볼 때 그 피복에는 문어발처럼 생긴 족세포가 기가 막힌 구조로 깍지 끼듯이 껴있는 구조라서 쓸모없는 것만 나가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필터 중에서 사구체 기저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필터 막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전적으로 이 부분을 만드는 유전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가 부실해지니까 걸음 종이가 찢어진 겁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피 자체가 빠져나가는 것 적혈구도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료 증상이 주로 나타나요 그러나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두 번째는 신증후군이라고 하는 유전 질환이 있는데 얘는 이 중에서 유전자 자체가 어디 만드는 걸 좀 이상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아까 얘기하는 족세포 혈관 밖에 있는 족세포를 만드는 유전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가 부실해졌어 그 필터가 이상하게 잘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유전적인 건데 백투에덴 와서 뭘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신장병은 우리가 치료가 가능한데 고질병은 안 되겠습니다 안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도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원리로 백투에덴에서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법이 아니면 안 씁니다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이런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은 현대의학 쪽으로는 여기까지 망가지면 단백질도 빠져나가요 단백질도 백투에덴에서는 백투에덴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후성 유전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기 Frontiers in Physiology 이 유명한 저널 2022년 9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이 루프스 신염 뭔가 좀 이 질병이 유전자가 잘못돼서 생기는 신장 질병이 있는데 그중에 루프스 신염 여러 가지 신장 질환은 후성 유전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DNA죠 이게 잘못됐으면 유전적인 신장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발견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 외에도 그런데 세포 핵 속에는 DNA라고 하는 유전자 형태로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설계도대로 DNA가 RNA로 복제가 되어서 나와서 거기 설계도대로 아미노산을 딱 싸놓으면 족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저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 자체가 잘못됐으면 삐뚤어지게 싸진 기저막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것은 DNA 유전자를 RNA로 복사를 했는데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또 이 마이크로 RNA는 지금 어렸을 때는 괜찮았지 않습니까? 신장병이 그 유전자 가지고서도 왜 60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태어나자마자가 아니고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것이 뭔가면 여러 유전자를 스위치를 켜줄지 말지 이걸 조절해주는 RNA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떤 공기를 마셨느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모든 것에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는 유전자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건 맞는데 태어난 이후에 일란성 쌍둥이라도 고기만 튀김만 먹은 아이는 틀림없이 예전한 대로 유전적인 사구체 질병이 생기는데 아 밤도 10시면 자고 6시면 일어나고 좋은 공기 속에서 산책하고 튀김만 먹고 이렇게 한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유전자인데도 마이크로 RNA에 영향을 주면서 얘는 그 사구체의 염이 나타나지 않도록 120살이 넘어가도 유지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후성유전학에서 마이크로 RNA와 이 여러가지 신장의 염증과 매우 복잡하게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 차원에서 아예 그냥 메틸기 어떤 음식모문 붙여가지고 있는데 안 나타나 DNA에서 조금 하나 복사해가지고 진행된 RNA 단계에서라도 마이크로 RNA에 영향을 주어서 분명히 신장질병 생길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스위치를 조절하고 꺼주면서 안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여기 마이크로 RNA는 신장이 신장이 발달하고 또 발달하는 생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유전자는 결정됐어도 얘들을 우리가 태어난 위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마이크로 RNA가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스위치 켜질 수도 있고 안 켜질 수 있도록 해주더라 이걸 조절을 해주는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생활을 하면 비정상적인 신장세포가 만들어서 족세포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면서 아까 얘기한 유전적 신장질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염증이 만들어지고 또 이 림프절 신장이 섬유화가 되면서 석회화가 된다 그래서 유전적인 신장질병 일지라도 이렇게 후성유전학적으로 나쁜 유전자 스위치 꺼주는 그런 식생활습관 또 공기 운동 이런 것을 해주면 후성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차원에서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후성유전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있는데 유전자 안 켜지게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백투 에덴에서는 이 후성유전학적인 치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기법이 있다고 이 학문에서 발표를 하는데 하나는 신장 질병 가질 수밖에 없도록 유전자 물려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나쁜 유전자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 히스톤의 히스톤이라고 하는 실타래에다가 나쁜 유전자 그냥 돌돌돌 말아놓으면 그 유전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평생 살 수도 있다는 놀라운 메커니즘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분명히 유전자 속에 넌 신장병 가질 수밖에 없어 하고 물려받았는데 여기 실타래처럼 생긴 동글동글한 게 있죠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활습관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게 분명히 물려받았는데 실타래에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발현이 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미 펼쳐져서 신장병이 오는데도 다시 돌돌로 말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이걸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면 좋았는데 못 들었어 백퇴된 생활을 그래서 이미 풀어져 버렸어 실타래에서 벌써 신장이 이상해 그때라도 이런 건강에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면 풀어져 실타래에서 풀어져 나왔어도 그때는 고신부전증 유전자 하나하나에 메틸기를 붙여가지고 스위치가 꺼지게 해주는 것까지 발견이 됐어요 아무리 지금 신장병을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CH3 메틸기라고 하는 영양소가 지금 신증후군이 유전자 원인에 의해서 지금 나타났어요 반짝반짝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CH3 메틸기라고 메틸기가 들어가면서 이 유전자에 딱 달라붙으면 물려받았는데 스위치 꺼져라 그러면서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성유전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데도 집에 가다가 또 튀김을 먹었어 메틸기가 떨어져 버렸는데 다시 오줌이 안 나와 다리가 뚱뚱 붓고 그래도 내가 살 길은 백퇴된이다 하고 오면 얘가 이미 DNA 차원을 넘어가 RNA로 복사가 돼서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질까지 설계도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이라도 실천하면 도움을 받는다라고 나오는데 기조막을 이런 아미노산으로 만들어라 그 설계도대로 만들면 신부전증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면 후성유전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야 그 설계도 번역해 주지 말아라 그러면 진행이 안 되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는 이 유전자가 나쁜 것은 스위치 켜지고 좋은 것은 나쁜 것은 스위치가 꺼지고 좋은 것은 켜지도록 해주는 태어난 이후에 내 환경 내 인간관계 내 생활습관을 잘 유지하면 아직도 유전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이론인데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죠 그때는 그 환경 그 인간관계 그 음식 그 공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그 이상적인 환경 그 이상적인 환경과 관계와 음식을 등지고 살다 보니 이 나쁜 유전자 스위치 켜져서 질병들이 나타난 것이니까 해답은 지금이라도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강의 때마다 부르는 백투에덴 이 여덟 가지 환경과 인간관계와 생활습관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그 유전자 스위치 꺼주는 현상들이 3단계로 작동을 하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감염으로 인해서든지 어떤 약으로 인해서든지 어떤 음식으로 인해서든지 몸속에 독소가 생겼고 그 독소는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장으로 가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계통의 질병도 있다 그래서 연쇄상 구균 감염 후에 여기 상기도 쪽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걸 잘 대처를 못해서 오래 간다 이 염증과 독소가 신장으로 가겠죠 신장염증까지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감기 뒤에 오는 이런 신장염도 있다는 거예요 급성으로 신호신염 또 어떤 특별한 약 때문에 사구체 염증이 생기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몸속에 최종적인 어떤 독소 때문에 생기는 사구체 염증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사구체가 망가졌는데 망가뜨린 원인이 뭐라고요 독소 하여튼 병원균이 만든 독소든 약이 만든 독소든 뭔가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생긴 독소든 그 독소는 결국은 신장으로 가서 신장의 염증을 또 번지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어요 독소를 빨리 청소해서 버려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쪽 계통의 의학인 디톡스 치료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디톡스 치료를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질병을 만드는 독소가 다 해독이 되는가 이미 1947년도에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R.T. 윌리엄스 박사가 복잡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독소들이 어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싹 몸속으로 버려지는지가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치료 방법으로 쓰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게 참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백퇴된 프로그램은 이 디톡스 프로그램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어요 R.T. 윌리엄스 박사가 발표한 논문이 아직도 의학 교과서 책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걸 조금 알기 쉽게 단순화시켜서 좀 보면요 해독의 장기 간으로 몸속에 있는 독소들이 걸러주세요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세균이 만든 독소 약이 만든 독소 여러가지 독소가 들어갈 텐데 기름뽀따리에 쌓인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1단계 해독은 지용성 독소의 기름뽀따리를 풀어서 끄집어내가지고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만드는 것인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때 사이트코롬 시트코롬 피 450 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현대인들은 효소가 결핍된 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잘 안되는 거예요 효소는 47도가 되면 죽기 시작을 해서 70도 되가면 거의 다 죽어요 다 푹푹 삶아 먹으니까 효소가 없는 것들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독소가 걸러지지 않으니까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단계 해독을 거쳐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됐는데 이 기름 보따리 부시락 부시락 풀어주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하고 얘 때문에 오히려 디톡스 하다가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할 수 없이 나오는 활성산소는 금방 처리를 해줘야 돼 항산화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나오면 얘를 포승줄로 볶는 포합영양소를 또 먹어줘서 얘를 흐르는 림프관이나 혈관까지만 끌어다 놓으면 흘러 흘러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몸 밖으로 땀으로든지 소변으로든지 대변으로 버려주면 독소 때문에 생기는 신장염은 안 생길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가 이런 독소로 인해서 생긴 신장질환과 다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계 단계 넘어갈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영양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름 보따리 풀어주는 이 효소들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들이 필요한다고 했는지 그 영양소들을 먹으면서 디톡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항산화제가 있는 영양소를 먹어야만 하다가 병이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함영양소가 있는 그런 뭔가를 먹으면서 해줘야 우리 몸속에 있는 디톡스 메커니즘이 다 가동이 되면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소를 싹 처리해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런 디톡스할 때 필요한 수많은 영양소들을 백여 종류 이상의 여러 식재료에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뽑아서 파료로 추출한 것을 먹으면서 했더니 예전에 밥을 잘 먹는다고 해도 이 영양소가 다 갖춰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독소들을 싹 버려주면 드디어 독소 때문에 막 생기는 신장의 염증이 독소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치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왔더니 그냥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최첨단 의학의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럴까 당뇨병이 있다는 얘기는 피 속에 뭐가 많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당이 많이 흘러다니 당은 설탕입니다 설탕 설탕은 끈적끈적하죠 자 그런데 이게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순환이 잘 안됩니다 자 혈액점도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소고기에다가 설탕을 뿌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가버리죠 사가버려요 단백질이 변형이 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구체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얼마나 예민하게 섬세하게 만들어진 단백질들입니까 얘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필터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변형 여러 가지 변형 단백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설탕에 쩔여진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 속에서 이 단백질과 또 여러 가지 당과 이게 지방과 막 섞여가지고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이렇게 틀어지면 필터가 망가지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독소가 나옵니다 이 독소가 또 그 사구체 바우 보호만 주머니 기저박 족세포 얘들을 또 공격하면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걸러주지 못합니다 여과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신장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 의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증 환자의 40% 정도에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뇨가 있으면서 신장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뇨 치료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뇨는 또 치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손바닥을 엎었다 자쳤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가능해요 당뇨병은 대표적으로 식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오는 겁니다 백퇴된 TV 이 유튜브에 보면 당뇨병에 대한 그걸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강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그대로만 하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몇 개월 내에 당화혈색소 정상 완전 합병증까지 치료되는 예를 여기서 너무너무 쉽게 봅니다 그러면 신장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뉴트리언트 이 저널 2019년 6월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특별히 신장병 환자들에게 제시하는 식단이 최고할 때가 됐다 포타슘이 있는 건 전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과일 채소 현미 먹지 말고 백미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육식 위주의 식사가 아니고 오히려 포타슘이 좀 있을지라도 채식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논문을 보니까 그 투석환자니까 뭐 그 여과율이 10도 안 되는 말기 환자죠 그런데도 투석환자들이 인산이 막 높아요 그죠 피 속에 인산이 높아 그래서 인산을 낮춰주는 약도 먹고 그러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인산이 이제 높아지면서 결국은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져요 혈관이 석회화가 되면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게 더 높아집니다 채식으로 바꾸면 이게 줄어들면서 심장병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 하나 때문에 채소 과일 현미 먹지 못한 것 때문에 좋아진 것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채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좀 많이 들어있지만 적절하게 요리 기술을 사용하기만 하면 다른 좋은 것들은 다른 좋은 것들을 섭취하면서 칼륨 문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 무조건 못 먹게 한 게 아주 절대적인 실수였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채식으로 바꿨을 바꿨을 때의 유익한 효과는 채식 식단에서 관찰되는 염증을 치료해주는 항산화제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염증을 만드는 활성 상소를 청소해주는 항산화제가 여기 과일 채소에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병 환자도 결국은 염증 문제니까 염증을 치료해주는 과일 채소를 적당히 먹어야 된다 대신 포타슘 수치는 검사하면서 너무 높지 않도록 요리법과 함께 조절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채식을 할 때의 포타슘 하나만 좀 조심만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어서 오히려 신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뇨는 손바닥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완전히 완치가 가능하니까 당뇨로 인해서 오는 신장병도 얼마든지 호전을 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이제 혈압이 높은 사람들 약을 먹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난 조절 잘 돼 어느 단계까지 잘 되죠 그런데 혈압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한 번씩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조절이 돼도 올라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고혈압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약으로 눌러주는데 안 눌러지는 시간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성적으로 어쩌다 한 번 올라가는 혈압이 아닌 거예요 고혈압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압이 높아지니까 그 사구체가 모세혈관이지 않습니까 압이 높아지면 그걸 쫙 세게 나가면서 혈관 안에 있는 뇌피세포가 어디 그냥 물을 세게 쏴도 흙이 떨어져 나가죠 저쪽에 있는 장판지도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얇은 점막세포가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혈압이 높으면 사구체 그 안에 있는 모세혈관 제일 안에 있는 점막세포가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나올 것이고 그 활성산소가 또 이중으로 거기를 찢어가지고 염증을 만들어요 이게 미끈미끈해서 피가 쭈루루루 미끄러져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좀 상처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뭔가 달라붙는 거예요 호모시스테인이 달라붙고 혈소판이 달라붙고 칼슘이 달라붙고 그러면 혈관이 더 좁아지겠죠 그리고 혈관은 두꺼워지니까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그러면 혈압은 더 높아질 거예요 터질 수도 있어요 이쪽 그 보호만 주머니 안에 있는 그 족세포 사구체 모세혈관이 섬유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구체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필터 역할을 못 해주고 또 때로는 혈관이 터지면서 아예 못 써먹어 이쪽 보호만 주머니는 그러면서 심부전증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80%의 심부전증 환자들은 혈압을 갖고 있더라 그렇게 혈압이 있으면 신장이 나빠지도록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혈압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신장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 여기 혈관에 뭔가 달라붙는다 그랬죠 찌꺼기가 쓰레기가 그 쓰레기 싹 먹어서 청소해 주는 신의학의 치료법이 뭐예요?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 그래서 여기 Advances in Experimental Medicine and Biology 2020년도에 발표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여기 보니까 오토파지 스위치를 잘 켜주도록 해주면 그 혈관에 지금 얘기한 대로 쌓여있는 여러 가지 동맥경화증의 원인이들은 산화 콜레스테롤 혈소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싹 먹어치우면서 혈관을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토파지는 이렇게 혈압 조절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세포의 폐기물들 쓰레기 얘기죠 폐기물을 제거하고 구조적으로 제거해 주면서 이 사구체가 섬유화증으로 굳어서 기능이 망가진 것들을 싹 보일러 굴뚝 청소해 주듯이 청소를 해 주면서 재생해 주는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016년도에 이거 기가 막힌 치료법이다 그래서 요시노리 교수에게 이 오토파지 연구한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의 세포 속에 이 오토파지 자동청소기가 들어 있는데 요걸 스위치를 안 켜면서 신장 다 망가지도록 방치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자 켜주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뉴트리언트 스트레스라고 그랬어요 영양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언제 영양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배고플 때 2000kcal를 쓰는데 2000kcal 먹으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백퇴댄에서는 2000kcal를 쓰는데 500kcal만 하루에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이 부족해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500으로 줄여서 배고파 밥 먹고 싶어요 그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야 스위치가 켜져요 그러나 디톡스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양소들은 밥 먹을 때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도록 하면서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면 여기 사구체에 쌓여있는 노폐물들 손상된 조직들 이 모든 것을 뜯어가지고 얘라도 에너지로 써야 되겠다 하는 오토파지 이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드디어 딱 자동청소기가 나와서 그 사구체 경화증을 만드는 노폐물들을 다 뜯어가지고 오토파고점이라고 하는 보따리에 집어 넣어놓으면 리소솜으로 끌고 가서 리소솜이 후 하고 효소를 풀어넣어주면 얘들이 망가진 미토콘드리아이든지 또 쓸모없는 콜레스테롤이든지 그것을 싹 분해해가지고 얘들을 재활용하기도 하고 그 부족한 칼로리 공급원으로 쓰면서 그 사구체가 보링이 되면서 신장이 치료되는 놀라운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1, 2주 만에 이게 다 청소 끝나는 건 아니지만 한 3개월 4개월 정도 하면서 놀랍게 신장이 보링이 되면서 좋아지는 예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침튀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안 내고 그냥 계속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경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면역세포가 사구체를 공격하면 염증 생기겠죠 자가 면역계통의 이 사구체 질환은 이 사구체 자체의 어떤 그 단백질이 면역세포가 볼 때는 항원이에요 항원이 뭐예요? 얘는 나쁜 놈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역세포가 분명히 자기 사구체인데 무기를 쏴서 염증이 만들어지는 자가 면역질환 이것은 항기저막 항체 사구체 아까 기저막 보셨죠? 그게 뭔가 조금 이 면역세포가 분별력이 떨어져서 얘가 암세포 아니야? 그래서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그쪽에 염증이 생긴 사구체 자가 면역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구체는 아닌데 몸 밖에 다른 조직에서 뭔가 얘가 조금 이상해졌는지 면역세포가 구별을 못하고 얘는 나쁜 놈이야 하고 항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눈 쪽에서 생겼으면 안구 건조증으로 나타나고 원형 탈모증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서만 문제가 아니고 이 항원으로 보이는 단백질이 또 피를 타고 돌다가 사구체까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사구체 막에 달라붙으면 또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서 막성 사구체 신념이 면역세포 공격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또 외부에서 어떤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뭐가 들어왔어요 계란이나 그래서 내 몸에는 면역세포가 나쁜 놈이 들어왔어 하고 공격을 하면서 항원하고 항체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뭉쳐있는 덩어리가 생길 수 있어요 압터피나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사구체로 들어가면 어이구 여기 전쟁 벌어졌네 하고 또 무기를 쏘면서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루프스 신념입니다 루프스는 여기 다른 곳에 이 모세혈관 끝에서 이 면역세포가 나쁜 놈인 줄 알고 공격을 해서 모세혈관 끝부분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피가 흘러나오니까 짓물러버려 전신이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 덩어리가 신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도 똑같이 면역세포가 신장까지 신장도 모세혈관이니까 거기를 공격하면서 루프스 신념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질환이 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면역력을 더 강하게 해줘서 파괴력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회복하게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이건 병원 가면 스테로이드로 다 죽이는 건데 절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백퇴덴에서는 이 면역세포가 분별력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살고 있고 바로 옆집에 장내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유해균이 너무 많아지면 먹을 때마다 얘들이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 독소 때문에 그 옆집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흐리멍텅해져가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백퇴덴에서는 장내 미생물 회복 치유법을 하는 거예요 백퇴덴 장애 이걸 회복시키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디톡스 할 때뿐만 아니라 이거는 밥을 먹을 때도 평생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나 이런 걸 근본적으로 치료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 저널 오브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슨 2019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장내 미생물하고 얘들이 유익균이냐 유해균이냐에 따라서 내가 먹은 음식을 대사산물로 만들어내겠죠 유익균이 먹었으면 면역세포를 강하게 해주는 물질을 만들어줘요 그러나 유해균이 많으면 독소를 만들어내서 면역세포가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면역력에까지도 연관이 있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서 신장을 공격을 하는데 유익균이 많아지게 해주면 얘들이 장내 미생물이 좋은 대사산물을 만들어서 옆집에 있는 면역세포까지 강하게 해주어서 루프스 신장 질환까지도 치료를 해준다 그래서 장과 신장은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치유력이 파워풀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19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때문에 생기는 그 독소는 장내 미생물 유해균 때문에 장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고속도로로 신장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자는 이 장내 미생물을 검사할 필요도 있고 장내 미생물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유익균이 많아지게 하고 얘들이 건강하게 균형이 회복되도록 해주는 방법은 여기서 먹는 것 중에는 맥백체된 장 건강기능식품에 들어 있어요 그것을 디톡스 할 때만 먹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을 때도 이건 거의 현대인들은 평생을 먹어야 될 정도로 이쪽이 지금 다 연약합니다 유해균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장을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이 많아지고 유해균이 줄어들도록 해주면 여기서 만들어내주던 독소가 줄어들어서 바로 신장으로 들어가서 신장의 염증을 만드는 것도 사라질 것이고 신장이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신장 연결 축 이론이 지금 밝혀져서 장을 회복시키면 신장이 치료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신장이 망가지고 다른 질병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백퇴된에서는 어느 한 가지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서 망가졌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최첨단 의학의 치료법을 충돌되지 않게 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설악산 바다 산 온천 놀러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지내면서 이 통합적인 최첨단 의학의 치료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겨울인 줄 알았더니 죽은 나무인 줄 알았더니 저 길가에 벗나무에서 새싹이 딱 도단하면서 흔하게 벗꽃으로 수놓는 것처럼 이 죽은 줄 알았던 신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은 만성질환은 제가 30년 지켜본 경험인데 적어도 한 계절 정도는 투자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 것인데 한 계절을 지키질 못해요 너무 안쓰러워요 저 집을 질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발 이게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시간을 구조적으로 값도록 해주기 전엔 안되겠다 30년 동안 경험한 임상 경험이에요 평생은 아니어도 적어도 한 계절 정도는 만성질환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좋아지기까지는 그냥 한두 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불치병이다 다시는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교과서에 굵직하게 밑줄까지 그려가면서 기록된 신장질환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할 때는 안 생길 수 있고 생긴 것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통합적인 강의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런 실천을 통해서 백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